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연수입니다. 연수하는 거 친구들 알죠? 오늘은 성함 제기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A love is sun 이라는 이야기예요. So John came before Jesus, preaching by the Jordan River. What are the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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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Baby?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John said. God is sending someone very special to his people. Change your ways. Turn from the bad things you have done. Be baptized. 네, 요한 알죠? 요한. 예수님 제사에서 한 명이 요한이에요. 근데 제가 뭐 얼굴로 가려줬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아이고, 저것도 corpo bleach 아예 아예 아입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어떤 시점이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시점이 자, 저에게 저의 바람이 서브가, 성장, 마이러스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아, 저요, 저요! 눈에 뵙냐? 예수님의 길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세탁기 여기서는 불고기의 아무도atherine 왜 여기 있는 상품을 안 하는지? 제가 얼굴 가리고 있다면 검은 눈 atenção 오늘 다음 페이지 2장겠습니다 다음 베 있고 아베치 Gesnu 아가 생각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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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딩 아 아 chega 도와주세요. 토끼 귀여워요 예수님이다 다음 페이지 예수님 예즉 쐐ция 쏨네 예스 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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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이 아 네 잘 못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3, 2, 3, 1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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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시절 존이 바프타이징을 했었을 때 천국의 삶은 제사님의 아름다운 제사님을 한 번 비둘기처럼 이거 삭제하고 계십니다 하다 마는 거를 해볼까요? 플레이를 하고 하다 마는 거를 할게요 하다 마는 게 이거예요 좋죠? 못 빼야된대 안 되네 뭐 이렇게 하얗게 하죠 하얗게 하고요 아니요 저거 잘못한 부분이 보관이 되고 이제은 zijn 기본적으로 막 전처럼 chem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쳐야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우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걸 그냥 이렇게 하자 어떻게 됐지? 우스 좀 뭐 좀 안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하늘하기가 어렵네요 하늘하기가 어렵네요 하늘하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이렇게 쓸건 뭐 먼저 이렇게 해야되나 하늘하기가 궁금하네요 이걸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됐죠? 이게 좀 되찾은거 같죠? 웃긴 이게 좀 되찾죠? 이게 좀 되찾죠? 그럼 이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면 되지? 그 다음에는 풀을 색칠합니다 이렇게 색칠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저희는 노란색이죠 우와 됐다 네 어렵네요 좀 그림박할까? 예쁜 색깔 예쁜 색깔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요? 바꾸가 그냥 이만큼만 이런 바꾸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퐁퐁퐁퐁